병...병 도둑맞았어 200루피 먹으려다가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오 그리고 안돌아온다 아니 이게... 이게 무슨 황당한... 4병 4병 아 로드하고 싶어야 된다 완전 먼 데로 도망갔는데요 이거 이벤트 겠죠 이벤트인건 맞는데 오 아 일단 일단은 전망대에 가보자 이럴때 전망대를 가야죠 아... 고론족은 따뜻해지면 모두 레이스장으로 뛰어간대 영화도 가봐 알고있어 알고있어 우편 배달 주차장 해볼까? 아 아 아 밖으로 밖으로 가는거 아니구나 밖으로 가는거 아니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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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이랑은 나중에 상대해줄까? 일단은... 음... 일단은 내 병 일단 지금 제일 급한 건 내 병이에요 어디 갔어 여긴 뭐 하는 집이지 아 밀크바 밀크바 회원 자라 가지고 나 지금 없는데 아무것도 아이샤 4 3 인가 아 이게 5가 처음인건 확실한데 아 왜 이렇게 쉬웠어 5 아 아 뭐 재밌는 거를 달라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같겠는데 재밌는 거 없어 미안하지만 5 아 아 로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날아갔네 또 언제라 언제라고 했지 다음날이라고 했던가 어 닭이다 언제 자꾸 닭에 있었는데 닭은 화영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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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을 때려 가지고 병을 도둑맞았다거나 그런거 아니겠지 설마 자 마원경으로 일단 스탈키드를 보고요 그 망할 도둑새 어디갔는지 찾을 수 있겠지 빨간 루피 여전히 루피 얽매 있는 남자하고 손 흔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 아직도 있네 뭐야 이 사람은 왜 내가 가면 못찾는거지 저 사람은 신에 루피 아 아 어? 여기 점프하는 데 있네? 대단한 건 안 보이고 이제 어? 대단한 거 보였다 뭘로 가냐 얘 얘 또 일로 오나? 뭐 숨긴다면서 아 하긴 이거 과거로 다시 돌렸지 또 왔어 새는 안 보이네요 곤란하네 또 화살질 해야되나? 병어들라면 또 화살질 해야되나? 저한테는 시험이 없어졌는데 또 화살질 해야되나? 또 화살질 해야되나? 또 화살질 해야되나? 이거 그냥 또 화살질 해야되나? 아니 이ים 그 놈의 새를 어디서 찾냐 진짜 별거지같은 원래? 이노님 어디 갔다 왔어요? 뭐야 이노님 왜 이 늦은 밤에 왔다 갔다 해 어?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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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데 뭐지? 뭐지? 말을... 내가 완전 개무시... 대놓고 무시하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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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따로 들어갈... 들어갈... 여기가 아닌데? 그러면은 하다못해 그 고론조기라도 찾고 싶은데 어 뭐야? 왜 대정령 파편이 여기... 아 대정령이래 정령 파편이 여깄어? 원래 여깄다 온가? 얘? 금단의 가면을 써봅시다 아 걔 많네요 어 저기 저기 가면 어디서 얻었어? 알려줘 알려줘 시끄러운 꼬맹이다 고론... 족... 그거 얘기하는 것도 안했고 아... 뭐부터 해야 되냐 일단은... 우편부... 우편배달부 집이 여기였나? 들어갈 수 있나?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언제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안 적어놓고 음... 배달 집배 시간만 적어놔 아침 9시도 3시라고 명언하는 거 그게 아닌데 안돼 안돼 물은 안돼 물은 안돼 어? 얘 젤리 못 이기네요 어? 얘 젤리 못 이기네요 근데 새가 어디갔죠? 돌아오나? 범행 현장에 돌아오나? 망한 새 이거? 안 오잖아 그 이후로 새가 나타나질 않네요 내 200루피... 호구새... 아 호구새 나오지도 않아... 어? 여기 고른 점프하는 곳이 있다... 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고른 점프하는 곳이긴 한데... 야... 20루피다... 날아갔던 방향으로 가야될까요? 날아갔던 방향이 근데... 까마드 키가 뭔데? 어? 여기 아저씨 사라졌네? 여기서 나라에서 청문대 갈 수 있나? 갈 수 있겠네? 갈 수 있겠네? 있네? 아니 이렇게 깊게 가는 방법이... 아 그래 여기서도 콩으로 갈 수 있겠다... 음... 오...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오... 콩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상하다... 그 사람 손 흔드는 데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내가 가도... 어? 잠깐... 말이 좀 다른데? 아 진짜 망원경을 안 본다라는 선택지가 안돼... 얘는 봤어요 아저씨 할아버지... 근데... 지금 걱정된 건... 이 루피가 항상 걸렸는데... 이게... 망원경으로 할 땐 보이고... 그냥 할 땐 안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왔네? 여기 맨날 손 흔드는 인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왜 저길 가면... 나는 못 찾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 이거 이거... 위치 확실히 익혀줍시다... 이... 나무뿌리 뒤에 있는 풀숲... 손 흔드는데... 아무런 뭐가 없어... 가봐도 아무것도 없어... 아 근데 이거 돌아가려면 또... 아... 아... 아, 음? 이번엔 뭐 수확이 거의 없네요. 없다이보단 마이너스네. 병은 뜯기고 봐요. 여기서 나무 뿌리가 있고 그 옆에 여기잖아요? 여기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들어가면은 빠지고 빠진다고 안에 뭐가 있는건 아니고 저는 열어던데요. 뭐지? 아, 저 남자가 항상 신경쓰인단 말이야.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 상자있다. 동굴이 있다는걸 알려주는게 다일까요? 동굴은 근데 별 득대는 뭐도 없는데 동굴에. 아, 프레임드랍 봐. 이거 새소리 아니야? 돌아왔나 설마? 아니네. 아, 그 새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아, 망했어. 어, 아닌가? 얘인가? 아니잖아. 망했어. 새가 안 나와. 여기 고론점파는 의미가 있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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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가야할꼬 아 느려 아 여기는 무조건 인간으로 깨야돼 여기 레이스나 할까요 레이스 까질까면 오래 걸리겠어 뭐 풀어가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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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 진짜 이 게임 내 인내심을 마구 자극해요 내 인내력을 멘탈에 금을 많이 그어 게임이 가능하면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가는 길에 시간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아 다행이다 유지 되는구나 마지막 나는 고런 레이스를 하자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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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와...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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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